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총론을 마무리하고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강론은 선관위 수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날 실시됐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단일선거지만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가지고 더불당 후보를 선거구마다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범해왔기 때문에 여덟번째 소위 선거 공직선거인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과연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더 넘게 역대 부정선거 역사에서 가장 심한 조작 심한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방식은 선거 인수를 크게 부풀리지 않고 거의 일정한 선거 인수 가운데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주로 더해주는 방식 정감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종 조작 수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 수법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인수하고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투표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서 높여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과 조작된 사전투표자 수의 사이에 약 3만 7천 명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동별관내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거소투표에 투입해주는 그런 아주 새로운 신종 사기기법을 이번에 도입했고 그것이 성공함에 따라가지고 역대 최고의 조작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선거까지 2017년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그 선거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던 데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에서는 정규 평균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의 득표수를 이동시켜가지고 그 절반인 12.5%는 마이너스 처리하고 국민의힘 후보에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2.5%를 하는 그런 정도의 조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약 35%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마이너스 17.5%를 빼앗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플러스 17.5%를 더하는 총조작규모 득표수를 이동시킨 규모가 35%나 될 정도로 가장 여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이 부정을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이번 부정선거는 듣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시각적으로나 그 다음에 선거 데이터 분석 면에서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며칠 동안 여러 번 그렇게 접하셨겠지만 한번 총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일어난 선관위주도 선거범죄 선관위주도 득표수조장 선관위주도 득표수정감작업을 한번 총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로 강서 보궐 부정선거 정거 1 숫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 그것은 사전뺑이 당일의 차이값입니다. 사전뺑이 당일의 차이값이고 이 차이값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표를 빼앗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20개 동에서 모두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그 다음 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양제1동을 해석하게 되면 가양제1동 사전투표자 수의 13.39%를 국민의힘 후보에게 솜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15.29%를 더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16.5%를 훔쳐가지고 17.29%를 더해줬으니까 대개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4에서 35%를 조작하는 그런 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개 여러분들 득표수로 훔쳐가지고 이동시키게 되면 이 값이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경우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번에 도입한 신종조작수법 신종조작수법인 투표자 사전투표자들을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눈을 감으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반과학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거처럼 사람의 숫자가 많을 때는 총득표율하고 사전투표율하고 당일투표율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부정승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정의당과 진보당과 녹색당과 자유통일당에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차이값이 아주 작습니다. 마이너스 0.3 0.15% 0.03%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에는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 17.2% 마이너스 16.51%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큰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더라도 과학이 발견해낸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은 그냥 진실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다 이것을 덮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더라도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보여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도 드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도 어떻든 부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부정선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왼쪽은 이번에 부정선거가 심하게 이루어진 사전투표가 심하게 이루어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의 차이값입니다. 오른쪽은 4.15 총선에 선거 부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광주광역시광산갑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군인이 열병식하는 것처럼 좌우가 대칭인 그런 모양을 발견할 수가 없고 차이값이 아주 작고 그다음에 차이값이 후보말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수를 말합니다. 만들지 않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못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비원회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산을 조작을 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국민들을 속여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속여 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냥 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게 정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거는 강서보궐 사전투표 조작 득표율을 보시게 되면 이런 수치는 나오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4.15 총선에 서울, 경기, 서울 여러분들 경기, 인천에서 나왔던 숫자보다 좀 더 심합니다. 과학은 당일 투표에 더블당 후보가 48%를 얻었으면 사전투표도 48%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5%를 더해 줘 가지고 65.7%가 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부정선거를 증언하는 숫자들을 다 깔아뭉개고 언론사의 기자들은 다 대학을 나왔을 건데 함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이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게 세 번째 정거물입니다. 이런 수치는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이렇게 큰 격차는. 그다음 여러분 네 번째 정거는 사전투표를 먼저 까고 사전과 당일이 함께 까고 그다음 당일이 까는 이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정당별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개표가 될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더블음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건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중간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전과 당일이 함께 이렇게 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는 비슷하고 어떤 데는 이거는 사전투표를 까는 되겠죠. 혼합 이런 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것이 종결된 것이 11시 26번입니다. 이제 11시 26분부터는 그야말로 당일 투표만 개표를 했기 때문에 더블당과 국힘당이 각축을 벌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런 시간 경과별로 사전투표만 개표할 때 사전과 당일을 함께 개표할 때 그리고 당일을 개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양심이 있으면 이게 사전투표를 무진장 조작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론이라는 데에서 참 다 그걸 덮는 것은 참 정말 범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리고 언론사에 있는 중진 그런 칼럼니스트라든지 주필이라든지 기자들도 여기에 이렇게 거짓으로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게 되겠죠. 그 대가가 더블업주당이 여러분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일당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대가를 다 모두가 함께 지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참새 같아 가지고 눈앞에 이익 때문에 이런 사실을 다 가리고 부정선거가 제도화 되는 데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20개 동에서 모두 다 여러분들 더블당은 압승을 한 겁니다. 강서구 보궐선거 사전빼기 당일 득표율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2분의 1의 20성 곱하기 2분의 1의 20성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꼭 같은 20개 동에서 전부 사전투표에는 푸른색의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 다음 20개 동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다 민주당과 더블당이 다 이렇게 접전을 벌이는 그런 형태가 지금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부정선거를 변별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심이 눈이 어두워가 이런 것을 다 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정거 5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위에 진교훈과 김태훈은 68대 31.7 44대 34.6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항상 관내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진교훈은 더해 주고 김태훈은 빼앗았기 때문에 항상 사전 빼기 당일은 압도 적은 플러스 값은 모든 20개 동에서 다 민주당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압승할수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4년 총선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사전투표 압승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대성을 거두겠죠. 그렇게 조작을 다 하니까 그런 엄청난 조작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많이 설명드렸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선거가 끝납니다. 끝나면 이 비위가 수정이지만 실제입니다. 진짜 사전투표자 수와 그 다음에 투표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강서 보궐 부궐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의 압승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7.49%의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올려서 22.96%라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보된 37,473표를 바로 더불당 후보에게 전부 다 넘겨줘 가지고 압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여러분 알려지는 것은 a만 알려집니다.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그런데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고 선관위가 최종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발표하게 되면 비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사기수법 사전투표 조작의 규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2아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포함되어 있는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사전투표율과 사전투표자 수를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국가를 점령한 겁니다. 국가를 그러니까 그냥 접수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거대한 강서 보궐 을 부정선거에 침묵함으로써 국민과 국가가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신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과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넘겨 준 겁니다. 르네상수기에 여러분들 이탈리아 는 도시국가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은 그 도시국가 역사를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 때로는 성주란지 아니면 반란자가 성 내 모든 사람을 적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적 치하에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일당 지배체제 하에 신음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넘겨준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 책무를 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국민들이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고생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이 다 국민들을 다 거기에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항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수백 년 수십 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는 뭘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이렇게 강서 보궐 부정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3만 7천 명 정도를 그거를 진교훈 함께 더해 준 그 발견 절차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3만 7천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진교훈이 받은 사전 투표수 만큼 만큼 선관위가 동별로 가짜 사전 투표 덕분을 더해 준 것을 추적하는 과정을 이런 마지막 단계를 여러분들 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정선거를 추적하는 방법 선거관리 변위가 사용한 조작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은 출발점이 큰 동별로 큰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입니다. 그 큰 차이값을 통계학의 이론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만족하는 차이값이 오차범위 0의 3% 정도로 아주 작은 단계까지 수렴에 나가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사전 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사전 당일 차이값 사전 당일 차이값입니다. 이 큽니다. 플러스 15.28% 마이너스 17.79%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는가 미친 숫자다 이렇게 합니다. 선관위가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미친 값이 나옵니다. 선관위가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조작된 상태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는 사전 투표율과 당일 투표율 후보별로 거의 일치하는 그 단계로 여러분 나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도착하는 거 아니까 0.3% 플러스 진교훈 김태우 마이너스 0.3%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찾아낸 규칙이 뭔가 하니까 3만 7천 표를 도덕질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전부 다 동별 진교훈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거소 투표하게 투입한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 바로 그 시점에서 딩동댕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3만 7천여 표를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모두 진교훈이에게 다 더해 줬습니다. 더해 준 규모는 진교훈이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 더해 줬습니다. 이렇게 찾아내고 보니까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발표한 가짜 선관위 발표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100장이라고 하면 그중에 50장은 진짜고 50장은 선관위가 밀어준 거라는 겁니다. 100%이퀄은 50% 플러스 50%라는 거죠. 그런 짓을 한 것이 발견된 바로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마지막에 차익값이 플러스 0.3% 마이너스 0.3%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강서 보궐 부정선거의 여덟 번째는 진짜와 가짜를 그대로 다 찾아낸 겁니다. 여기 보시는 살색이 거소투표 동별 진교훈이 받은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것은 바로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가. 그리고 조작되기 이전에 진교훈이 받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가 이쪽의 살색입니다. 진짜 372표 선관위가 더해 준 거 372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743표가 나오는 겁니다. 염창동에서는 진짜 2,900표를 진교훈이 사전투표에서 받았고 그다음 조작된 2,900표를 더해 주게 되면 이게 5,799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숫자가 다 여러분들 찾아진 겁니다. 강서 보궐 부정선거 증거 9.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가짜입니다. 진교훈의. 이게 진짜. 가짜의 절반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하기 위해서 뭘 뻥튀기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뻥튀기한 거죠. 진교훈은 거소투표에서 63%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뭡니까 36%인 거죠. 이렇게 규칙을 이용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가짜의 절반이 진짠 겁니다. 강서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 찾아낸 겁니다. 이것은 그냥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이 다 눈을 다 감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다 먼 산을 찾아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강서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심하게 조작한 선거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대통령께서는 나와 내각이 반성하겠다. 김기현 여러분들 당대표는 당정 쇄신하겠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민심을 봐라 당정 쇄신하라 이렇게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눈을 감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헛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눈을 뜨고 가슴을 활짝 열고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 직시하게 되면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시간관계상 9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분 조작이 왜 심각한 거 아니까 거의 비슷한 방식을 2024년도 총선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국힘당은 그냥 대패가 그냥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되면 개헌선까지 여러분들 무너뜨릴 정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참담하고 이 무섭고 이 끔찍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완전히 항복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선량한 국민과 이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적치하에 그대로 넘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한 3년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진실되게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항복선언이다 포기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부정선거를 받아들인 대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불당 1당 지배체제에 있어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여러분들 신음하는 것이 바로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헌을 지키는 그 임무를 방임 내지 여러분들 태만한 것뿐만 아니고 완전히 포기한 것이 바로 강서 부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발신하는 발언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각 넣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이 공병호 선생님 그런데 질문 던지겠습니다. 서울 오세훈 때는 왜 부정선거가 없었는지 아닙니다. 서울의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 모두 다 조작이 있었고 그거는 공병호tv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숨을 돌리고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그런 선거 부정을 규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런 노력을 힘을 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지난 상반기 때부터 여러분들 완간된 선거 부정을 파헤친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이렇게 구매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부정 문제의 심각성에 눈을 뜨는 사람이 좀 많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김기현 당대표를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말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든 국힘당 대표 등 간에 발신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메시지가 상당히 늦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늦게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앞으로도 힘차게 계속하시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남조선의 선거 사기 세력들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힘을 쓰지 않더라도 2022년 또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으면 선거 전에 근래 우리 사회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만은 선관위 여러분들이 더 분발하셔서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무자비하게 조작이 된 겁니다. 강서구청 부청장 선거도 여러분 선거 한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의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만은 특별히 선관위 여러분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 덕담성 여러분들 경고성 발언은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재임하고 나서 그 수많은 자유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공산전체주의를 외쳤지만 대통령 입에서 단 한 마디도 선거 공정성 선거 부정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선거 부정 이런 표현을 쓰기가 좀 부담이 되면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선관위 여러분들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던지면서 얼마든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주 여러분들 뭡니까 처절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발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나는 손 안 될 테니까 선거 사기 계속하시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손 안 될 테니까 다음 총선도 화끈하게 조작하시오 이런 메시지로 그 인간들이 받아들일 거란 겁니다. 이게 윤석열과 국민의힘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 안 하겠죠. 그러나 내가 작가 입장에서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 입장에 써보게 되면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조작을 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구나 그냥 먼 산만 쳐다보거나 우리가 화끈하게 조작 계속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계속하라. 나는 눈 감아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심한 뜻이 아니고 아주 객관조를 보게 될 때 대통령 말씀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선거 사기 계속해 keep on going 나는 눈 감아 주겠다 총선도 화끈하게 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받아들이는 겁니다.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어떻고 당정쇄신이 어떻고 다 헛소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고 문제를 직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엉뚱한 데 여러분들 원인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탓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오늘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어디 절에 가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렇게 비는 모양입니다. 나도 갈 테니 모두 현장 가라 윤석열 진짜 민심 갈고 하는 이유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 그러니 선거 사기 시력들 얼마나 웃겠습니까 야 저 친구들은 진짜 내가 봐도 한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를 조작했는데도 저렇게 입을 닫구나 계속 앞으로 해서 다음에는 개헌선을 무너뜨릴 정도로 조작하자 아무도 진실력이 없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서 어떤 종류의 진심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어떤 종류의 진실을 내가 여러분 진실이라든 진심이란 것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도 마음을 좀 울림을 낫지 않습니까 진실된 말을 들으면 다 이렇게 허위고 다 가식이고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즘에 아마 중앙일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을 신는 모양인데 그게 아마 나오는 모양이죠. 통진당에 이정희가 미워서 통진당을 해체했다고요? 그건 억지입니다. 그럼 체제 전복을 제가 놔둘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사기 세력들을 방조하는 것은 체제 전복을 놔주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윤 대통령은 그냥 무슨 묵계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먼 거 아니까 국민과 대한민국이 적치하에 두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은 누굽니까 선거 사기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체제를 뭐죠 장악하는 그 세력들에게 국민들을 넘기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러면 통진당이 반체제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 체제 전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갈 테니 모두 현장은 가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면 안 되는 거죠. 일부 국민들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응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 것이 다 발각이 됐는데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절에 가가 여러분들 손잡고 여러분들 뭐죠 기도하는지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도 갈 테니 모두 현장 가시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도 어려운 국민의 민생현장을 더 팔고 들겠습니다. 용산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도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국민의 민생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지금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게 됐는데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완전히 노예가 그냥 고차가 될 건데 입 싹 닦고 먼 산 쳐다보고 민생이 어떻고 당정세신이 어떻고 당과 대통령들의 소통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분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분하고는 그냥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됐는데 6년간 노예가 되고 이제는 그냥 완전히 선관위가 선거결과를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가 세세손손 노예가 되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청이 여러분 소통을 원활히 해야 되고 민생현장을 챙겨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기가 찬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하게 되면 그냥 보궐 이후에 대통령 메시지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선거 사기 눈감아 주겠다.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알아서 하라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선거에서 사전투표 자서를 조작해서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가 이런 부풀려서 발표 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뭐죠 이번 주는 한 3만 7천 명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힘이 대패하는 것은 그냥 명확한 여러분들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수작업으로 계산해봤지 않습니까 대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거 인수를 조작하게 되면 얼마나 표를 도덕질할 수 있는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거 인수가 3백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냥 사전투표율을 조작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라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국민들의 관심에 휘비면서 또 한 번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도덕질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면 됩니까 선거 인수 기준으로 3% 조작하면 전국에서 95만 표 정도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5% 조작하면 159만 표 조작할 수 있습니다. 7% 조작하면 223만 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49%를 조작하게 되면 239만 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239만 5,721표인데 239만 정도면 어느 정도 표가 되는 거 아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가 이름 조작이 됐는가 하는 240만 표 조작이 된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20만 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이재명의 플러스 120만 표를 대회가 240만 표를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 이재명이 진 겁니다. 이번에 이름 7.49%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를 조작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비슷한 방법을 총선에 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타게 여러분들 외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일당 지배체제에 의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는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장 찾아가라 당청 소통 열심히 해라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여러분들 뭐죠 그래서 완전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키가 찬 정도가 아니고 저 양반이 사람이 만나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냐 선거 인수를 조작한 겁니다. 선거 인수 기준으로 선거 인수 가운데서 투표자수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를 사전투표자수를 3만 7천 명 정도를 조작해 가지고 그걸 전부 뭡니까 더블당의 진기훈이 함께 넘겨줘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조작을 기록한 겁니다. 그 사상 최고의 조약을 기록했는데 국힘당이 김기연두가 입 싹 닫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 싹 닫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야 해요. 그럼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일당 체제 그냥 소위하게 더블당과 선관위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선거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뭡니까 그냥 베네수엘라 꽃 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베네수엘라 어제 말씀드렸던 2013년 부정선거입니다. 아무리 항의해도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름답게 생긴 여성분들이 아마 이게 스페인의 모양입니다. 영어로는 election plod라는 표현이겠죠. 선거 사기 이게 2013년입니다. 이게 2018년입니다. 5년 만에 대통령이 선거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투표장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1960년도에 1960년대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에 여러분들 투표 참가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40% 조금 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제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당이 지배하게 되면 그냥 투표가 요식행위가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조작값 입력해 가지고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남조선 선관위와 북조선 선관위가 뭐가 다르노 사전투표는 비밀투표도 다 여러분들 깨지게 됐는데 뭐가 다르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인다 해 가지고 나라의 진로가 박힐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들 참 악하고 배움이 있는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모든 것을 왜곡을 하고 이러니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조선 여러분들 신민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여러분 다 깔아뭉기는 걸 보면서 저 양반들이 투항을 했구나 항복을 했구나 저 양반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그냥 넘겨주고 말았구나 이렇게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노예가 되면 뭐하고 먹방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새와 같아 가지고 바로 참새 머리 위에 이런 메가 여러분들 그냥 날개를 지치면서 여러분들 쫓아오더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매가 여러분들 우리 목줄을 낚아채기 위해서 위에서 바로 내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먹이좋게 바쁜 것이 지금 한국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뭐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대통령도 딱하지만 참 대한민국의 언론 일도 참 딱합니다. 본래 조선 사람들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중국이라 더 심하겠지만. 해외 여러분들 문헌 과거에 우리 문헌을 보게 되면 해수양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의 거짓말은 아주 유명하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오피언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이상열 논술위원회에 참패가 마땅했다. 그다음에 셰컷 칼럼에 얼마 전까지 주피를 지내고 지금 대기자가 된 분이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렇게 뭘 받는 거 했더니 뭐가 참패가 마땅하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참패가 마땅하다. 너무나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3월 이래 7개월간 이런 여당을 이끌었고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그런데도 사퇴 요구가 지나치다고 할 것인가. 한골 탈 때 없이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없다. 전반적으로 언론사들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한국 사회 수준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참패가 마땅했다. 기자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서 보궐선거가 일어났으면 왜 참패를 했는지 아니 덕표수를 조작했으니 당연히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런 취재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 기자가 여러분 기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선거 나흘 뒤에야 열렸다. 왜 이렇게 늦게 열렸겠습니까 수기를 했겠죠. 공병호 tv도 선거 마치자마자 바로 방송을 했으니까 그냥 덮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여러분 보니까 18개 정도의 댓글이 올라 있네요. 그중에 이제 아마 지금은 댓글이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 보니까 댓글에 세 군데 중대에 있어. 이상열론설위원은 정보가 없나 아니면 떡은 이슈라 건들기가 겁나는 건가. 일반 국민들도 흔히 알고 있는 강서구 부정조작선거에 대하여 한 번 취재나 해봤나. 본질을 외면하고 이런 글을 써봐야 공감을 못 받는다. 시간 나면 공병호 tv를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한 번 보니까 밑에 참패가 마땅하다에 18명 가운데 세 분이 문제를 지적했네요. 근본에 지방선거는 부정선거에 배팅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적 방법에 의해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그들의 조치 등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정의가 사라진 선관위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해킹이 가능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성 보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나는 몰란한 자세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병호 씨의 주장을 보면 부정선거가 거의 확실합니다. 공병호 씨의 사회적 위상을 보았으라도 선거관리는 묵묵부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발을 하든 해명을 하든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선관위가 되어가는 내년 총선 이후의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사회 혼란을 예상 못하는 것입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찬성이 6명이지만 반대도 4명인 거죠. 팽팽한 거죠. 제가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선거범죄집단의 괴수나 숙에다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존심이 좀 상해서라도 선관위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시간 가면 다 깔아뭉길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표를 도덕질 안 했으면 금세 뭐죠 고발하고 고소했을 겁니다. 선관위를 이렇게 질책해도 왜 여러분들 입을 다물겠습니까 표를 도덕질했으니까 입을 다물는 거죠. 표를 도덕질 안 했으면 입을 왜 다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실물 위조 투표주는 거짓말을 때릴 수가 있겠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숫자는 뭐죠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2인 것 같기도 하고 3인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관리비원회가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이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과 선거관리비원회가 저지른 부정선거를 알기나 하고 떠드는가 이상열 논설이예요. 공병호 tv를 시청해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 천인 공로할 선관위가 더불음주당에 처지는 부정선거의 참상을 모조리 무슨 깜들이다. 12명이 참상하고 1개월 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썩어버렸는지 기자라는 양반들이 사실 취재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대세를 추종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으로 촉으로 그냥 손껏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은 죽은 겁니다. 본인들이 이 땅에 사는 한 1당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선관위가 모든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에서 본인들을 무사하겠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뭐죠 망가지고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건데 이 신문사에 있는 논설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취재 없이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대기자 이하경의 부사장을 지내신 분이죠. 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 두 번째로 많이 일킹거리기 때문에 17%포인트 차 대표는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칼럼을 보니까 17%포인트 차 대표는 여권의 자업자득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사의 대기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을 속이고 사실을 깔아뭉개니까 사실이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사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65.7%로 17.5%만큼 당일 투표보다 더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꼭 같은 짓을 언제 한 겁니까 서울의 63대 36 인천의 63대 36 이게 여러분 4.15 총선 때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나라에 7년 이상 지속되는데도 아무 여러분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7년 이상 여러분들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재임 하에서 3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선거 조작 세력들이 더 과감하게 조작을 하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현장 가라 민심이 최고다 당청 소통을 늘려라 이런 어떻게 이런 4.15 총선이 일어난 조작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이 되냐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입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나라는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48.5% 나온 후보가 더블당 후보가 사전에서 65.7%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다 대학교 의견을 받았을 건데 깔아뭉개고 뭐죠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과 윗선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위신이 서고 어떻게 김기현 국민의힘 여러분 당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거짓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국민과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팔아먹어버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가와 여러분 국민들이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제압이 돼가지고 수십리 될지 수백리 될지 일장 지배 체제를 여러분들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총선에 제압을 당하고 대선에 제압을 당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여러분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들 그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엉뚱한 소리나 퍽퍽 하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허대가 멀쩡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긴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이야기 차원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남이 정해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한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후손들에게 할 짓이냐 이야기입니다 좌우익의 그 격렬한 여러분들 투쟁 속에서 1948년도의 재건의회가 만들어져가지고 한반도의 남쪽의 이름 참정권이 허용된 그런 자유국가가 탄생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후손들이 뭐죠 아무런 뭡니까 국가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못 가진 상태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무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속이고 하는 것은 국민들 책임도 있죠 국민들이 뭐 저항을 안 하니까 함부로 짓밟아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인터뷰를 읽었지만 그 인터뷰 가운데서도 젊은 약간 우익적 성향이 강한 그런 소설가가 했던 인터뷰가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아 있는데 한국인은 무속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쏠림 현상이 대단히 여러분들 강하다 몇 번 여러분들 공병호 tv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이용준 작가 1970년생으로 아주 여러분들 인터뷰를 잘한 조선의보의 나누기 인터뷰입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왜 사실보다도 괴담 조작에 쉽게 썩을까요 송의달 기자의 질문입니다 한국사의 샤머니즘과 파시즘적 성향이 동거하고 있다고 칼럼에서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가 본 말씀이 한국인의 무속성은 21세기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구판 아닌가 누군가 나타나면 저자는 무당이 아닌가 하고 본색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이슈든 간에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좀 진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하는 마인드 과학하는 마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착실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결론 내리지 않고 그게 사실이 뭔가 그런 진지함과 착실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학이 사실을 발견해도 닥치고 없다고 줄을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무속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반도와 한국인을 조종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적 상징과 에너지 샤머니즘입니다 파시즘에 샤머니즘이 더해지게 되면 광기 비슷한 열정들이 분출해서 이성적인 사회 작동을 가로막을 뿐더러 찬찬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능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입니다 찬찬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찬하고 냉정하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오늘 방송 준비를 마치고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박성경이라는 분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자기는 조작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니까 윤종진 변호사가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여론조사 의심 말고 이번 선거도 의심 말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박성경 씨는 4.15 총선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데 이런 견해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무슨 주장을 하시는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다른 생각 강서구청장 선거도 부정이다라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당일 선거에서 미미한 득표 차이에 반해 사전선거는 비상식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2020년 4.15 총선 통계 결과와 달리 강서구청장 선거는 양당 후보 간 사전특표 비율은 대체로 고른 득표율을 보여 정규 분포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분포인데 김태우 국힘당 후보는 평균값이 마이너스 17.5%를 이동시킨 상태에서 정규 분포 종 모양이 되고 그다음에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는 플러스 17.5%를 이동시킨 상태에서 종 모양이 형성된 겁니다 박성경 씨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평축의 사전특표 투표자 비율을 따지게 되면 정상적인 선거면 영값을 중심으로 해서 종 모양의 그래프가 김태우 후보나 진교훈 후보가 겹치화됩니다 그런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은 어떻습니까 김태우는 마이너스 17.5%의 평균을 가지고 종 모양이 되고 진교훈은 플러스 17.5%의 종 모양이 되고 종이 두 개 생긴 거죠 종이 두 개가 생겼다는 것은 영어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게 틀린 말인 겁니다 4.15 총선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4.15 총선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를 이동시켜서 평균값 이동시켜서 종 모양의 두 개의 여러분들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종 모양의 그래프가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는 관외투표가 없었다 관외투표가 없을 건 있을 건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무슨 일이든 간에 사실을 규명하려면 착실히 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 그냥 떠들지 말고 그냥 내뱉지 말고 사실에 대한 그런 정직함 사실에 대한 진지함 사실에 대한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무속에 빠지지 않고 어문놈 함께 이런 데 휘둘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에 기반된 것이 모두가 과학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과학하는 마음 박성경 씨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상당히 의외인 거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4.15 총선 통계 분포하고 똑같은 겁니다 차이만 크기만 차이 납니다 4.15 총선은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마이너스 17.5% 플러스 17.5%인 거죠 조작을 훨씬 심하게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7.5% 플러스 12.5%를 얼추 드러낸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거짓이 다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확하게 본인이 그동안 글도 제가 유심히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15 부정선거를 훨씬 넘어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전특표 득표에서 조작이 있었던 선거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렇게 방송이 조금 달라진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선거 부정 문제는 너무나 이렇게 중대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올해 상반까지 제가 열심히 펴냈던 선거 부정을 파헤친 이 도둑놈들 시리즈 도둑놈 시리즈를 좀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쓴 책입니다 도둑놈들이 우리 참정권을 어떻게 박탈했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으로 호기심이 좀 강하고 또 오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처럼 유대민족과 아람민족 사이의 그런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평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조작을 막지 못하면 국가는 요절이 나는 거죠 국민들은 노예가 되고 그 노예가 참 처절합니다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탈출한 그런 국가가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21세기 가장 큰 재앙인 거죠 그게 다 선거 부정 때문에 여러분들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이 완전히 외면을 한 겁니다 외면이라는 것은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체제를 여러분들 탈취하려고 하는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항복한 겁니다 항복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부정선거 세력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 군사들을 다 적에게 여러분 적과 넥통에게 여러분들 다 넘겨준 것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융용진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 대통령을 의심한다거나 아예 저쪽 편으로 관종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결과적 이적 해기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니까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더해주든 더해주지도 않든 간에 그런 거 관계없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났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국민들이 힘을 더해주든 덜해주든 간에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왜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니까 국가의 계속성과 영속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선거 범죄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한참 여러분들 고소고발 사건들이 많을 때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한 3년 정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는데 선거 부정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흔히 알겠죠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앉고 나면 가장 고급 정보들이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것도 실상이 대통령에 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문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힘을 더해 주고 덜해 주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긴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한 장기 여러분들 집권에 그냥 국민들을 넘겨버린 겁니다 수화의 병사들을 여러분들 대치하고 있는 적하게 여러분들 팔아 넘긴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하나 더 격분하거나 이런 게 없이 아주 냉정하게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격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 그냥 팔아 넘긴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그 근거가 뭐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선거 부정 사례 가운데도 가장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부정을 심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 한 마디도 선거 전에 경고성이자 당부성 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고 선거 이후에도 아무런 뭐죠 그 사안과 관련해서 답이 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자냐 대통령 메시지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니까 선거 사기 계속 쳐라 나는 탔지 안 하겠다 그겁니다 어이 선거 사기 세력들 계속 선거 사기질 치라 나는 눈 감아 주겠다 대통령의 침묵이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번에 10월 1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것처럼 2024년 4월 총선에 또 화끈하게 해라 나는 눈 감아 주겠다 이런 메시지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대통령이 전혀 여러분들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없고 당부성 메시지도 없고 부탁성 메시지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아무렇게 해도 우리는 전혀 치외법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에도 메시지 전달이 없었고 이후에는 더 여름없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대통령을 나무라 알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이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선거 조작범들에게 다 넘겨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의 국민과 국가를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궐위에 대통령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을 겨냥한 어떤 종류의 메시지도 없는 겁니다 뭐 다 내기 두려워서 무슨 이야기 다 여러분들 그것은 2순위입니다 2순위 3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를 보유해야 될 최종 책임자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보유해야 될 최종 책임자가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게 침묵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질 계속 쳐라 대통령이 경고하더라도 선거 사기질을 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치도 김기현 당대표도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게 행동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오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사심이 없고 정치적인 그런 면에서 있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연구자 입장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는 사기질 계속해라 나는 절대 손 안 되겠다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의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초등학생이 알 수 있는 것을 이러면 대통령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왼쪽은 조작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고 오른쪽은 4.15 총선입니다 조작을 안 한 경우고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짐승사회도 아니고 보궐선거를 이렇게 조작하고도 그냥 뭉개니 저지른 놈들이나 듣고 넘어가는 놈들이나 매 마찬가지다 그리기 때문에 좀 절절해한 겁니다 왼쪽은 사전투표 투표자수 약 35%를 조작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이고 오른쪽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은 4.15 총선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선거결과이다 선거마다 이렇게 조작질을 하고 연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 줄 좀 알았는데 갈수록 퇴상이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블당에 쑤셔 넣지 않으면 오른쪽처럼 차익값도 작고 군대 열병식 모양의 좌우대칭의 기이한 차익값 그래프도 나오지 않는다 짐승사회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선거조작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니 정말 한심한 나라이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적인 일이 되었는지 진짜 일당 지배체자의 신음할 때가 되었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될지 그때가 되면 도저히 그 수령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정말 딱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신음할 때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아주 여러분들 시간상으로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전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겨버린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조작 규모에도 주목해야 되지만 조작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후보가 어떤 은행을 보이는가 부분들도 조작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후자를 보면서 저분들이 국민과 국가를 이 괜찮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범들에게 고스란히 그냥 상납을 해버렸구나 작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갖다 바치기로 그냥 결정했구나 왜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 계속해 이런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더불당 후보안께 넘겨줘서 압승한 거 아닙니까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현재 당일투표는 선거인 명부라는 것이 철이 묶여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전산상으로 존재하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넉넉하게 더불당 후보안께 표를 넘겨줄 수 있도록 사전투표율을 조작해가지고 거기서 이러면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투표자수를 넉넉하게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란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에서 발표한 10월 7일 강수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 최고치를 교육했다 이게 가짜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고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 공개했을 때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진짜는 15.43%인데 투표율이 22.96% 여러분들 뻥튀기에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앞에는 관내 사전투표만 따진 거고 지금 하는 것은 사진에다가 거소를 다 한 겁니다 3만 7473표를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진교훈이 함께 다 넘겨줘 가지고 진교훈이 압승한 거 아닙니까 공박사님 그만하이소 그냥 뭐 이제 됐습니다 그게 2024년 그대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자수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9%만 조작하더라도 전국에서 240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아마 선관위 사람들을 모니터 다 공병호 tv 다 모니터링하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할 겁니다 2024년도 총선은 이번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투표율을 조작 해서 발표하고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합부된 뭡니까 240만 250만 이런 표를 가지고 전국에 다 뿌려주면 그러면 여러분들 총선 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49% 더 많이 올려 가지고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그냥 대한민국이 완전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개헌선이 무너뜨리 게 되면 그냥 윤석열이 모가지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더블 조작당이 다 지게 되는 겁니다 곰짝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대선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다음 좌익 여러분들 연구직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여름 사건을 국힘당이나 대통령 여름 대한대도를 보게 되면 정말 옳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국민과 국가를 적치하에 넘겨버린 사건 이다 그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사상 최고의 조작을 했다는 건 못지않게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그냥 뭡니까 적치하에 넘겨버린 겁니다 좌익들이 지배하는 연구 지배 체제 넘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뭐 감시감독 기능이 이렇게 미흡한 틈을 타가지고 선관위가 그냥 거의 괴물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 득표수 조작에서는 지금까지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사전투표의 qr 코드를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제야 전문가 의견에 따르게 되면은 이번에는 너무나 투표지 분류기나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서버에서 그냥 바로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권호영 변호사님이 얼마나 선관위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오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관위가 제작해서 배포한 매뉴엘의 내용은 국정원 감사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사물을 사실로를 왜곡한 것 자체가 심각한 선거 부정의 개입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할 사유가 될 것입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장치고 절대 전산장비가 아니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기계가 혼자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lg 제품이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은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산장치지 않습니까 전산장치는 외부하고 다 교신이 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외부하고 여러분 교신이 안 되는 컴퓨터 요즘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왔고 그걸 대법관들이 다 여러분들 뭡니까 박수치고 살았던 겁니다 이 거짓과 위선의 나라를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알면은 모르면 돼지 개처럼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해킹 등으로 개표 결과가 조작될 우리가 있다는데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도입 이후에 현재까지 사용하여 있는 개표 보조기계장치로 개표 보조기계장치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그 정확성 및 우수성이 입증된 바 전부가 다 가짜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 해킹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유선 무선 네트워크가 원천 차단되어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조작할 수 있고 통합선거인 명부도 조작할 수 있고 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런 국정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그냥 국가가 이런 발간한 문서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법입니다 국정원이 다 이런 외부 해킹을 통해 가지고 다 조작이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중앙서버에 의한 조작이나 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 거짓말이 하잖아요 투표지 분류기 개표 결과는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없으면 해킹 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그럼 거짓말을 왜 하겠느냐 거짓말을 해야 될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이상 동안 이렇게 많은 점검을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관에 수사다운 수사 한 번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나라가 완전히 조선이라고 봅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주 남조선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난 남조선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듬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투표지 불기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메인 서버를 직접 조작한 것 같다는 게 제야 전문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 투표지 불기로 조작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발행한 도덕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위해 사용된 전산조작은 기술주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유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투표지 불유기 일명 전자투표기의 문제를 추적한다 이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주 부여 청량군에서 투표지 불유기의 오작동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정진석 후보 측에서 여러분들 강한 항의가 있어가지고 두 번 정도 투표지 불유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재개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측에 지나치게 많은 표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 나머지 개표 진행 요원이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투표지 불유기에 여러분들 전원을 껐다 캤지 않습니까 전원을 껐다 캤다는 이야기랑 그 안에 있던 조작값이 여러분들 사라진 걸 뜻하죠 그 상황을 중앙일보의 김방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재야 전문가의 추정을 한 것이 이 바로 결과지 않습니까 여기에 처음에 투표지 불유기와 여러분들 조작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박수현이 231표 정진석이 148표를 받은 겁니다 정진석 측의 개표 창간이니 너무 많은 표가 계속해서 박수현이 가니까 항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두 번 정도 개표기를 더 돌렸는데도 231대 148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개표 상황표를 찢어버리고 개표 상황 요원이 진행 요원이 그다음에 투표지 불위를 껐다 캐니까 정상 작동을 한 거죠 투표지 불유기가 그래서 정진석이 197표 박수현이 182표점 조작값이 해체된 이후에 정진석에서 49표를 빼앗아 가지고 박수현이 49표를 더해주는 그런 조작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값이 먼 거 아니까 25%가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조작값 정진석의 100표 가운데 25% 25장을 도덕질해가지고 박수현에 대해주는 거 충청남도의 모든 선거구의 조작값이 25%였습니다 4.15 총선에 이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당일 비율이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1.1입니다 박수현은 당일 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121장이 있었던 겁니다 정진석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추정해보니까 100장당 103장을 받은 겁니다 쑤셔 넣어줘가지고 부풀려주고 정진석은 뭐죠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사전 당일 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래도 여기 광공주 부여 청장국 같은 경우는 개표소에서 이런 소란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조금 적게 나온 겁니다 이런 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진 거죠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투표지 불귀를 이용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특정후보한테 표를 빼앗아서 특정후보의 표를 더하주는 방식이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들이 투표지 불귀를 굉장히 유심히 보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작기법을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입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발표하고 거기서 확보된 3만 7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 진교훈이 함께 다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선거인 명부도 없는 사전투표를 없애거나 검정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내년 조선도 보나 마나다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 힘이 대패할 것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헌선이 무너지냐 마냐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기획 여러분들 담당자 최고책임자 정도가 되면 눈 딱 감고 개헌선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개정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세상 만들면 되는 거죠 선거인 명부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를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이런 개떡 같은 여러분들 세상이 된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해킹을 통한 중복투표 유령투표 가능성 서버에서만 하기 가능한 전자명부를 아웃해야 된다 사전투표에도 선거인 명부를 도입해야 된다 도대체 여러분 사전투표에 선거인 명부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변조를 통해 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이 2024년 총선에 사용될 겁니다 이렇게 가력해져도 국힘당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바보 천치들인 겁니다 날밤을 세워서 이런 부정성 가하는 방법을 뱃속까지 파헤쳐줘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정당이 지금 국힘당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총선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수 이름 확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요리하면 앉아서 그쪽은 당선 그냥 대승하는 겁니다 뭐 당정 무슨 세신이 어떻고 헛소리들 하는데 부정성을 외면하는 난 국힘당은 국민들을 팔아먹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과 국가를 사전투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한 좌파 장기 집권 세력들한테 팔아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1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도래가 된 거죠 어느 사이에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고 자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서 이제 펼쳐지게 될 그런 일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이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말이나 글 같은데 이제 자기의 어떤 사측인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국민을 속인다기보다도 좀 본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공병호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 이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조금만 계시보시죠 사실 뭐 정치적 이해 같은 것이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날 연구자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작가로서 유튜브는 그냥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선거부정 문제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문제도 연구자 입장에서 접근하죠 그러니까 사실이 뭔지 또 거짓이 뭔지 진실이 뭔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이건 진실이건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도 왜곡시킬 수가 있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런 부분을 잘 변별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tv에서 내보낸 내용들은 가설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가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가정을 했다 이렇게 하면 가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거나 이런 건 절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를 굉장히 맹렬하게 이렇게 나쁜 점을 지적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부정선거를 밝히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손을 놓았다는 부분들을 일찍부터 예상했지만 한 번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 11일 날 선거는 조작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고급이었고 최상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게 되면 저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국민의힘의 김기현 그런 당대표나 국힘의 어떤 반응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반응을 보게 되면 저분들이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내놓고 이야기하면 그냥 항복을 한 거구나 그냥 포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들과 국가를 그냥 선거 사기 세력 치하에 그냥 넘겨줬거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 작은 제목처럼 대통령께서 국민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도 과장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그냥 국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선거 부정 세력들이 마음껏 부정을 하더라도 내가 전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거하고 같은 부분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을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방송처럼 썸네일에 올라있는 내용을 가지고 총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기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포기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참정권을 다 박탈당한 지 6년째가 됐으니까 남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하게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가 없고 어느 방송에서도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진실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그냥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좋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고려 상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동안 이제 산발적으로 제공됐던 부정선거의 정거물들을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가를 완전히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치의 사심도 없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국가가 선거 사기 세력들의 치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언론계나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이 견고한 그런 성체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제 양심을 걸고 한국은 부정선거의 견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분들들도 다 저마다 입장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대부분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확률이나 가능성 면에서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일당 지배체제가 고착화될 제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일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윤 대통령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사회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줘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당 지배체제라는 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겠지만 가장 비근한 사례는 베네수엘라가 걸어온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를 장악한 상태가 되게 전체주의 체제이지 않습니까 독재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선거를 장악하면 독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의 한국에서는 견고하게 된 겁니다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집단이 특정 정당에 제압당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본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초기에 한두 번 정도 선거를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가지고 업체와 함께 그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제도화했지만 한국은 선거관립위원회라는 그런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특정 노동단체와 특정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그와 연대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세력들이죠 좌파 세력들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선거라는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접수하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당 지배체제가 견고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부분들은 그동안 방송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은 그냥 접하고 어제 방송됐던 베네수엘라의 일당 지배체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넘어 좀 가혹한 이야기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방송운영의 지침이라는 것이 절대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